자 출력 처리 작업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1.acctv 파일을 열고요. 자 고객관리 폼에서 고객관리 폼을 디자인보기 모드를 열고 자 이 폼에서 인쇄 cmd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별 대여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프로세즈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고객관리 폼의 현재 고객 아이디 txt 고객 아이디 txt 고객 아이디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홍명보면 홍명보만 얘를 클릭하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상태로 열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cmd 인쇄에서 이 onclick 이벤트 프로세즈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작성을 해주면 되고 앞에서 어 작업했던 그 앞에서 배웠던 부분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커맨드 개체의 보고서를 여는 것이니까 open report죠. 보고서의 이름은 고객별 대여현황 이라는 보고서인데 이것을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 액뷰, 프리뷰, 필드 이름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보고서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고객 아이디라는 필드 이름과 txt 고객 아이디라는 컨트롤에 들어간 값이 동일한 경우로 열리도록 해라. 자 고객 아이디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우선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죠.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닫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목록 폼에서 얘도 닫고 변경한 내용들은 항상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목록 이 폼을 디자인 모드로 열고요. 자 여기서 출력 얘기했죠. cmd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대여목록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되도록 앞에 문제가 동일하죠. 대여목록 보고서의 대여 일자가 비디오목록 폼의 조회 날짜 txt 시작일, txt 종료일 기간 안에 포함된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어쨌거나 여기에서 cmd 출력에 대해서 이벤트 프로시즈 작성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역시 얘도 뭐 보고서를 여는 것이니까 보고서를 여는 것이니까 do command 개체의 open report에서 대여목록 이라는 보고서를 열고요. 인쇄 미리보기 act view preview 선택해 주고요. 필터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되겠죠. 이 대여 일자라는 필드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사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이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txt 시작일 됐죠. 그 다음에 end 사이라는 것은 end 잖아요. 네. end 그 다음에 대여 일자가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 txt 종료일 이렇게 해주면 되죠. txt 시작일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그 날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xss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 대신 샵을 해줍니다. 샵 얘도 샵 똑같이 둘러싸야 되겠죠. 샵 그 다음 얘도 한 칸 띄우고 샵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식이 옳지 않다고 나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식을 아직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은 샵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컨트롤 이름이죠. 컨트롤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큰 따옴표로 묶어두고요. 식은 end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두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된다. 어디까지 여기 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텍스트겠죠. 여기까지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요. end도 식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텍스트 하나 더 남아있네요. 여기도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식은 연결하기 위해서 end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것은 여기 end로 연결이 안 되었네요. 항상 식은 end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제 유형 2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역 매출 조회 폼에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출력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어쨌거나 지역 매출 조회 이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여기에서 인쇄 버튼 cmd 인쇄 얘를 찾고 이것에 대해서 온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크로를 사용하라고 했죠. 매크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만들기 탭에 가서 매크로를 눌러서 우선 매크로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매크로1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 주도록 하죠. 보고서를 여는 것이니까 오픈 레포트 여기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나올 텐데요. 선택을 하는 게 더 빠르니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레포트 선택하고요. 보고서는 지역 매출 현황 보고서 선택해 주고 자 이제 조건이 있네요. 조건문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지역명 cmd 지역명 컨트롤에서 선택한 값과 동일한 지역명을 갖는 레코드만 출력되도록 해라. 결국 원하는 것은 지역명이라는 빌드와 cmd 지역명이 컨트롤이 같은 경우 이런 얘기죠. 작성기 단추를 클릭하세요. 원하는 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지역명 필드와 같으냐 자 그러면 지역 매출 조회 이 폼이죠. 지역 매출 조회 폼 여기에서 cmd 지역명을 찾아서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도록 확인하고요. 닫고 얘를 눌러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매크로 m-a-c-r-o-1 이렇게 저장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매크로 1을 지정해 주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면 되겠습니다.